대한민국 엔지니어상 4월 수상자로 오성진 효성 부장과 이명학 포스콤 부장이 선정됐습니다. 오성진 부장은 태양광을 축적해 열 에너지로 방출하는 광발열 섬유를 개발한 공로로 인정받았고, 이명학 부장은 에너지 저장장치를 이용한 의료용 X선 촬영 장비를 개발해 약 7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.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 기술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YTN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매월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.